자 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거짓말처럼 진짜 시간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게다가 이번 여름은 젠장 더워도 너무 덥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까지 더운 여름을 보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냉방이 되는 실내 공간이 아니면 어떠한 외부활동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무더운 여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뭐 진보한 얘기들지 모르겠지만 참 힘들죠. 그리고 이맘때만 되면 나도 나의 수험생활을 돌이켜보는데 고3 현역 때 재수할 때 그리고 또 3수까지 하면서 여름 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독서실 혹은 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는 냉방이 잘 되는 학원 자습실에 콕 처박혀서 그때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니까 니코틴이 부족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실내 공간에서 거의 냉방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도 있었고 엎어져 잘 때도 있었고 그냥 멍때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돌아보니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찬 바람이 아직 차진 않지만 그래도 마치 에어컨 실외기 앞에서 더운 바람을 쐬고 있는 듯한 그런 무더위에서 그래도 좀 벗어나 아 이제 진짜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자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그러면서 좋아하기보단 아 이제 대학 입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이중적 감정이 교차됐었던 자 그런 시기를 떠올려 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거예요. 아주 진부한 얘기지만 나이키의 슬로건처럼 닥치고 그냥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밖에는 해줄 수가 없는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수능 대박송도 여러분들한테 들려줘서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내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자 그 이후로 상당히 이제 음악에 대한 흐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힙합이라든가 이거를 내가 쫓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괜히 여러분들 100일 앞두고 응원과 듣다가 더 짜증날까봐 만들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응원하는 마음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자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곁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자 입시 레이스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 그러한 역할도 충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100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뭐 이벤트를 만들거나 자 그런 거에 목맬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아니죠. 그래서 아 그리고 또 난 쓴소리라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 피그말리언 이펙트 뭐 스티그마 이펙트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피그말리언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피그말리언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가 여인상을 조각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 갖고 자기가 조각한 사람이 아닌 그 여인상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으로부터 유래된 건데 어쨌든 사람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게 되는 그래서 칭찬은 정말 고려도 춤추게 하고 긍정적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나는 신봉자예요. 그리고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것은 뭐냐면 스티그마 하는 것 자체가 낙인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넌 안 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뭐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호통치고 낙인을 찍게 되면 괜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삐뚤어질 테다. 이래 버리는. 그것 또한 나도 지금까지 성인이 되기 이전에 성장 과정이 있어서 학창시절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교육에 있어서 스티그마 이펙트보다는 피그말린 이펙트를 따라가자는 것이 신념이고 자식을 교육하는 데서 그렇고 부부의 관계로서 내 아내한테도 계속 긍정적 강화를 해주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해요. 그래서 난 쓴소리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쓴소리를 듣고서 순간적으로 충격받아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지만 또 어느덧 돌아보면 3일 지나 또 작심은 3일이네.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나약해지고 점점점 쓴소리의 강도는 심해져야 하는 이런 악순환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나는 그런 쓴소리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스스로 알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 시간을 잘 안분해서 더 이상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직방으로 수능의 성공의 길로서 목표점으로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여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점점점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12시간 연속 공부하기 이렇게 어떤 학생이 올려놓으니까 14시간 동안 휴지장 공부하기 15시간 서로 경쟁적으로 붙는데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물론 양도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에 책을 펴고 있어야 되고 책을 펴고서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고 멍때림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정말 나의 모든 지적 능력을 발휘를 해서 제대로 된 밀도 높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과 양이 과연 잘 보존될 수 있을지 물량의 법칙처럼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건 양은 누구나 최대치로 간다고 했을 때 질을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강의하면서도 틈틈이 얘기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열심히 안 했어. 최선? 그런 거하고 난 지금까지 거리를 좀 두고 살아왔어. 그냥 엄마가 나 학습 매니지먼트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정보 수집하고 학원 정하고 과외선생 붙여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했어. 자기 주도? 그런 건 나랑 좀 거리가 멀었지. 그냥 엄마 주도로 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열심히 뜨거운 마음이라는데 공부하면서 마음이 뜨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차라리 리그 업 레전드 할 때 뜨거웠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좀 뭔가 자기 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비판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하나 남아있죠. 아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 주도가 아니라 나 자기 주도로 하고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겠지.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그만큼 정비례에서 성적과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야죠. 질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그리고 가용시간 대비 대단히 밀도 높은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본격적으로 남아있는 카운트다운 100일 그리고 또 밑에 써놨잖아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목요일에서 9월까지는 이제 71일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를 지금까지 해왔었던 패턴을 반복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학습에 있어서 좀 혁명적 변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질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해 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도의 문제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지만 인간이 최대치로 집중할 수 있는 건 15분, 20분 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강연 프로그램 테드도 암묵적으로 20분 정도로 끝내게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패러디한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해서 세바시라는 이러한 강연도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 집중치는 15분, 20분 이걸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국어영역은 그의 4배에 해당되는 80분을 수학은 그의 5배에 해당되는 100분을 그리고 외국어,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또 4배에 육박하는 70분을 최대치로 집중을 해서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실전적 상황에서 그나마 열심히 공부했었던 걸 실제 수능 현장에서 아니면 그 이전의 모의고사에서 실력을 최대치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집중력 저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 높은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부터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뭐냐? 국어 공부 한 번 시작했으면 반드시 80분 동안 수학 공부 한 번 시작했으면 반드시 100분 동안 영어 영역 공부 시작했으면 반드시 70분 동안 최소 단위를 가져가면서 그 정해진 영역별 수험 시간만큼 최대치의 그 영역에 대한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단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무더운 여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일단 바이오 리듬이 깨지고 그리고 너무 이게 뜨거운 뭐 정오가 지나서 보통 2시 이후부터 5시까지 넘어가는 해가 가장 덥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가급적이면 피해서 뭔가 공부를 하다 보면 밤을 새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죠. 근데 그렇게 바이오 리듬이 깨져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도 그렇고 실제 수능도 그렇고 시작하는 시간 있죠? 그보다 2시간 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지만 인간은 잠에서 깨어나 2시간 정도가 지나야 최대의 지금 지적 능력, 육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치의 집중력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 2시간 전 그러면 정확하게 몇 시인지 계산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그때 깨어나서 이 수험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그러한 정신적, 육체적 그러한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5시간은 꼭 질 높은 수면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한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 5시간 정도는 자서 다음날 깨어있는 시간 최대치의 집중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규칙적 사이클 자,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적인 공부에 대한 거야 뭐 100번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에 따라 사실 더 이런저런 이야기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 질 높은 공부와 그리고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별 학습 최소 시간 단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다음날 깨어있는 시간에 그것도 1교시 국어 영역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최대치의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이러한 수면 시간 취침 시간 라이프 사이클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몸에 익혀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모든 수험생들한테는 이러한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나도 수험생활에 가졌었던 슬로건이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지막하게 따라해도 돼요. 아니면 옆에 누구 있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나는 참는 건 뭐든지 무엇이든지 자신 있다. 모든 걸 다 참아내고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선생이었습니다.